의료진이 호흡 없는 어린 아기에게 기도 삽관을 시도합니다. 임신 22주 3일차, 몸무게 400g, 어른 손바닥 크기로 지난 3월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강우 강민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존 전례조차 없던 초극소 저체중 이른둥이에게 매일매일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형제가 세상에 나온 다음 날, 간절한 바람으로 굿셀 강이 들어간 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의료진의 정성이 만나 5개월 만에 4.5kg의 건강한 모습으로 컸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보호받던 둘째 강민이는 먼저 퇴원하기로 하고, 첫째 강우도 2, 3주 뒤 퇴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생존률 0%에 가깝던 두 형제가 장천공과 기흥으로 인한 수술과 시술 등 고비를 수차례 넘긴 끝에 당초 출생 예정일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건강하게 자라난 건 소아전문 의료진의 역할이 컸습니다. 저 가족 같은 경우는 아기 괜찮아질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거의 100일까지는 매일이 고비고 불안정한 시기였던 것 같고 부모님은 의료진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른 이른둥이 부모들도 희망을 잃지 않길 기원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또 간호사님분들이 너무 애정어리게 바라봐주시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너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